오늘 저는 여러분께 여대 출신 여자를 알바생으로 뽑으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보여드릴 겁니다. 여자가 한을 품으면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보고 가시죠. 여성시대에 여대 출신이라고 알바 면접에서 떨어졌다라는 글이 올라옵니다. 커뮤니티에서 보던 일이 나에게 벌어질 거라 생각도 못해봤다. 개강하기 전에 학교 근처 카페 알바 자리 미리 구해놓으려고 알바 구하는 중인데 카페 알바 사장 시오비음 놈이 면접자리에서 대놓고 여대 출신이면 좀 그런데 라는 말을 면전에다 하더라. 지금 존나 어이없고 화나서 한남 퍽퍽 후려치고 싶어 미치겠다. 이거 어떻게 고소할 방법이 없나. 채용시 대학으로 불이익주는 업장 신고하는 방법 공유 좀 해줘라. 라는 놀라운 글이 올라옵니다. 우리는 여기서 대입법을 해보겠습니다. 남성이 좋지 못한 지잡대를 다닌다고 알바 면접에서 떨어졌다 가정해보겠습니다. 기분 나쁜 건 당연하겠지만 자신이 기분 나쁘다고 과연 고소할 생각을 할까요? 그 카페 만화라고 신고할 생각까지 과연 하고 있을까요? 놀라운 건 우리 여대 출신 여성들은 이런 생각을 밥 먹듯 하고 있다는 거죠. 학교 근처면 그 학교 커뮤니티에 올려버려 괘씸하니까 불매운동 가보자고. 이거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할 거야. 여대 차별하면 신고당해. 경찰에 고소는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고소해버려. 그거 경찰 조사 받으러 갈 때 카페 문 닫을 거 아니야 그런 짜증이라도 느끼라고 고소해버려. 맞아 맞아 경찰에 고소하면 무조건 출동해야 하는데 존나 짜증나게 만들자. 고용노동청에 민원을 10번 정도 넣으면 거기서 무조건 사과받아다 주고 시행명령 내려와 내가 해봐서 알아신고해. 나였으면 살살 긁어서 언성 높인 다음에 경찰 고소함 진짜 저런 한남은 참 교육 좀 당해야 함. 에타의 남자 사장이 여대라고 알바 안 뽑았다 올리면 그 한남 바로 인생 망하고 좌표 찍혀. 무조건 에타에 올리자 여시야 만약 저 한남이 여시 폰번으로 연락 따로 오지. 그러면 바로 스토커로 경찰 신고해서 100% 성범죄자 만들 수 있음. 이라고 참신한 팁을 알려주는 우리 여성들이 보이시나요. 정말 재밌는 건 단 한 명의 여자도 빠짐없이 에타라는 커뮤니티에 작성해서 남자 인생을 망하게 만들자는 말을 한 목소리로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어딘지 모르게 눈에 있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한녀들이 취하는 행동에는 묘한 행동적 동질감이 느껴지니 말이죠. 여러분은 이 문장을 기억할 겁니다. 나 파워블로거인데 밥값 내야 해. 너 내 블로그에 악평 달려볼래. 나 맘카페 회원인데 올려서 인생 망하게 만든다. 아이 깨면 환불할 건데 애 깼으니까 환불할 건데 만약 환불 안 해주면 맘카페에 올릴 겁니다. 라고 말하는 우리 블로거지 맘충들의 행동과 이대녀들의 행동이 너무 똑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녀들은 하나같이 자신이 불이익을 당했을 때 공론화시키고 개질할 떠는 것에 아주 익숙해 있죠. 에브리타임이라는 대학생들 전용 커뮤니티에 카페를 올려서 그 카페 사장 장사 망하게 만들겠다 말하는 이대녀. 맘카페에 갑질하는 한녀들과 블로그로 갑질하는 한녀들. 참 한국 여자들은 나이를 먹어도 한결같다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은 이래도 여대생을 사업장에 뽑아놓고 싶으신가요. 에타에 올려서 인생 망하게 만들고 만약 그 카페 사장이 여시 폰번으로 따로 연락오면 스토커로 경찰 신고해서 성범죄자 만들자. 라는 개꿀팁을 공유하는 우리 여대생들의 행동이 과연 올바른 행동일까요. 여대생 안 뽑는다고 가게 망하게 만들겠다는 그녀들의 행동이 올바른 행동일까요. 두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평생토록 읽어놓은 가게를 한순간에 망하게 만들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우리 여대생들입니다. 여대생을 뽑지 않는 사회 분위기를 만든 건 우리 여대생들이라는 사실 명심해주세요. 무슨 죄 무슨 죄로 경찰에 고소하고 귀찮게 만들자는 우리 여자들. 저런 여자들이 스탑널커마냥 박혀있는 게 대한민국이고. 스탑널커를 가장 손쉽게 피하는 방법은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하지 않는 겁니다. 즉 여러분은 한국 여자를 뽑지 않고 만나지 않으면 스탑널커를 100% 피할 수 있다는 거죠. 간단한 이치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세요.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갑질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그녀들.